친명 후보들이 경선하면은 그거는 그 후보들에 대한 특혜라고 주장하고요. 비명 주자들이 단수 공천, 전략 공천 받아야 하는데 이 사람들 보고 경선하라고 하면 이건 불이익이다. 이 논리가 통하는 동네가 민주당인 거예요. 참 여러분 이런 억지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모순이 어디 있어요? 누군가가 경선하면은 특혜고 누군가가 경선하면 불이익이다. 지금은 2024년 문재인 전 대통령은 대통령 퇴임과 함께 잊혀지고 싶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양산의 산동네로 이사했는데 여전히 그를 주군으로 모시고 임금님으로 모시고 이재명을 동네 똥개로 여기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공천 받으면 이문덕인 거예요. 이문덕 이게 다 문재인 덕이다. 고민정, 윤건영, 김한규 말해서 뭐합니까? 아주 대표적인 친문들 아닙니까? 단수 받았습니다. 단수. 이건 당연한 겁니까 여러분? 경선시키면은 잘못된 거고 이거는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 쪽 사람들 예컨대 조상호 변호사에게 경선 기회가 부여됐는데 이걸 또 특혜라고 합니다. 이야 이거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진짜. 양정철이 지난 총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은 내가 아니라 고민정이다. 이러면서 고민정을 축혀세웠습니다. 그런 고민정 최고위원이 민주당 총선 공천에 뭔가 문제가 있다면서 이재명 대표가 바뀌지 않으면 최고위원회의에 나오지 않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는 아무 소리 안 하다가 그 이후에 한겨레에다가 얘기한 거예요. 이재명 대표가 바뀌지 않으면 최고위원회의에 안 나오겠다. 그래서 2월 한 달 동안 최고위원회의에서 고민정 최고위원이 했던 말들을 쫙 한번 살펴봤는데 2월 시즌에 이런 말을 했더군요. 본선 경쟁력이 있는 후보가 이번 총선에서 총출동해야 한다. 이런 말을 했어요. 누구를 염두에 두고 한 말일까요? 임종석입니다. 임종석. 임종석 공천을 해야 한다. 이렇게 회의에서 얘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총선 44일 앞둔 시점에서 공천 과정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서 당 최고위원이 당무를 거부하고 나섰습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던데 기억해서 지워지신 것 같은데요. 여러분 2021년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 기억하시죠? 그때 민주당이 참패를 했는데 참패 직후에 고민정의가 당내 의원들과 함께했던 단체 대화방 여기서 다 탈퇴했다고 합니다. 고민정의 2021년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 참패 직후에 초선의원방도 있었고 여성의원방도 있었는데 다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본회의에도 불참을 했습니다. 아니 국회에 가서 일하라고 지역구민이 이렇게 국회의원 배지를 달아줬는데 그럼 국회의원이 본회의에 불참을 했어요. 타당한 이유도 없이. 의원실에서는 잠시 휴식을 갖는 차원이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는데 무슨 일 때문에 그렇게 갑자기 단체방에서 나오고 국회 본회의에 불참을 했느냐. 고민정은 당초 박영선 캠프의 대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서울시장 비서 김잔디라는 그런 닉네임으로 알려진 박원순 시장의 비서. 그 사람을 피해호소인이라고 했다고 또 매도를 당했나 봐요. 이건 대단히 잘못된 거죠. 이거는 부당하게 비난받은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이 피해호소인이라고 이야기했다가 결국에는 논란의 휘말리니까 대변인직에서 사퇴를 했습니다. 고민정이 박원순 시장 비서 기자회견에 나와서 당내에서 이들을 혼내달라 이렇게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아 그래요? 고민정은 이후에 자기 지역구에서 박영선 후보 당선을 위해서 선거 유세를 이어갔는데 이 과정에서 감성적인 페이스북 글을 연일 올려서 눈길을 끌었어요. 지원 유세 도중에 한 시민의 품에 안겨서 울음을 터뜨린 사진을 올렸고요. 또 유세 도중 틈을 내서 의원실 책상에서 쪽잠자는 모습을 또 공유를 했습니다. 그리고 꽃밭에서 찍은 선거 유세 사진도 공개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다 기억나시죠? 이게 논란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 논란의 중심에 서다 보니까 또 비난도 많이 받았고요. 그리고 투표 인증 사진을 또 올렸는데 이게 또 논란이 되니까 삭제를 하기도 했습니다. 뭐든 글이나 사진 올렸는데 논란이 됐다. 지우는 거 그 독약입니다. 그저 논란이 금방 사그라들지 않아요. 웬만하면 안 내리는 게 좋을 텐데 하여튼 내렸어요. 그리고 나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압승하니까 이 보수 성향의 네티즌들이 고민정 의원 페이스북으로 몰려가서 감사의 댓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너 때문에 우리가 이겼다. 이야 참 기가 막히죠. 그렇다 하더라도 국회의원 아닙니까? 멘탈을 지켜야 할 거 아니야? 근데 대정부 질문에도 참석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의원들 대화방에서 다 탈퇴하고. 뭡니까 이게 도대체? 참 황당한 처신입니다. 이 고민정 씨는 공인으로서의 의식이 있는 사람인지 멘탈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인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지금 고민정의 이 모습은 고민정만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2015년 총선 앞두고 문재인 대표가 공천 안 줄 것 같으니까 물러나라! 이랬던 당시 세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들이 또 생각이 났습니다. 결국 그들 중 상당수가 안철수를 따라 나가서 국민의당 만들지 않았습니까? 안철수가 무너진 다음에 국민의당이 무너진 다음에는 또 다 민주당으로 돌아오려고 했었고요. 그들은 그때 문재인 대표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문재인 대표를 인정하지 않은 사람 중에는 당 원내대표 이종걸도 포함돼 있었어요. 그 이종건에게 당대표였던 문재인 전 대통령 상당히 좀 뭐랄까요? 결기 있게 나갔던 모양이죠? 이종걸이 어느 날 갑자기 당무를 거부하겠다고 선언합니다. 그러자 문재인 전 대통령이 당무 거부할 것 같으면 그만둬라! 이렇게 일침을 놓았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복심이 맞다면 고민정 씨, 2015년 문재인 세정치민주연합 대표의 뜻을 따라야 할 것입니다. 당무 거부할 것 같으면 그만두라고요. 사실 2015년에 문재인 대표에게 딴죽을 걸었던 사람들 중에는 이종걸만 있는 게 아닙니다. 안철수 따라 나간 사람들하고 마지막까지 따라 나갈까 말까 고민하다가 잔류한 박영선 같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박영선은 문재인 정부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도 했었죠. 이재명 대표에게 공천권을 내려놓아라. 재작년부터 떠들었습니다. 박영선은요. 지금 뭐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공천 신청도 안 했고요. 당시 이종걸 원내대표 그렇게 당대표에게 들이받았는데 지금 민주당의 원내대표 홍익표도 이재명 대표를 들이받고 있죠. 더민주혁신회의에서 지적한 대로 민주당의 승리보다는 본인의 다음 정치적 목표 또는 차기 당권과 대권에 관심을 보여서 그런 것이 아닌가 의구심을 자아냅니다. 홍익표 원내대표. 며칠 전에 돌았던 받은 글이 있습니다. 제가 페이스북에 공유한 것이 있는데 홍익표, 586 운동권 수호신을 자처하며 이재명에게 직격을 날리고 있는데 포스트 이재명 시대에, 이재명 다음 시대에 586 운동권의 구심점이자 서울시장 출마를 위한 사전포석으로 해석된다. 홍익표가 저 서울시장 꿈이 있네요. 최근에 우상우가 임종석 공천을 홍익표가 간절히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는데 우상우 의원이 말하기를 홍익표가 당 지도부에다가 임종석 공천해야 한다. 이렇게 간절히 요청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이광재의 분당갑 출마도 홍익표가 권유했다고 하는데 당 검증과 공관위에서 이미 결정된 은평, 강병원, 김우영 경선도 홍익표가 뒤늦게 문제 제기하면서 몽리 중이다. 이야, 홍익표. 이광재는 되고 김우영은 안 된다는 얘기지? 뭐 이렇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중잣대가 어디 있지? 자, 그리고 기타 최고급 양복 슈트 수술을 인정한 기동민도 살리자고 지금 분위기를 몰아가고 있다는 건데 이재명 체포동의안 가결 후 원내대표 선거 때 이재명과 협업을 강조하며 당선된 홍익표가 총선 공천 지분을 주장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민주당 지지자 중에는 홍익표에 대한 배신감을 토로하는 사람도 있다. 임종석, 강병원, 기동민, 이광재 등 586 핵심을 모두 원내에 진출시켜서 본인이 서초선거에서 패하더라도 2년 후 서울시장 선거에 나갔을 때 그때 포스트 이재명 지도자로 부각되고 싶어하는 그런 의지가 보인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 우리 홍익표의 또 욕망이 이런 것이었군요. 확실히 이 586들, 86세대들은 정말 귀신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들이 70년대 등 다음 세대 정치인이 도약하는 것을 짓밟고 계속 해먹으려는 의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보십시오. 김성회, 72년생인데 고향갑에 지금 출마를 했잖아요. 정말 그 사람은 여러 해 동안 고생을 했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간신히 지금 경선을 하게 됐어요. 지금 공천된 게 아닙니다. 근데 쥐들은 그냥 날로 먹으려고 하잖아, 지금 586들은. 아니, 김대중 대통령이 젊은 피를 수혈한다면서 90년대에 발탁했던 이들이 2024년이 되도록 계속 해먹으려고 하고 있어요. 후배들은 올라오려고 하면 엄마 젖을 더 먹고 와야겠다 이러고 있고 586 형님들, 노님들, 당신들이 양보하지 않으면 민주당은 80년대 정당, 꼰대 정당에 머물고 말 것입니다. 이제 좀 자중자해하세요. 언제까지 해먹으려고 합니까? 그들은 이재명 대표에게 공천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트집 잡고 있지만 사실은 본인들이 감나라, 대추나라 이러면서 공천에 개입하고 있다고 더민주혁신회의가 질타하고 있어요. 본인들 뜻대로 되지 않으면 불공정하다면서 몽니를 부리고 있는데 잣대를 좀 동일하게 해보란 말이야. 이광재는 되고 김우영은 안 되는 그 잣대가 어딨나? 만약 이번 공천 과정이 진심으로 불공정하다고 느끼면 좋아요. 100% 경선으로 갑시다. 지금 단수 공천 받은 사람들, 고민정, 윤건영, 그리고 김한규 다 내려놓고 경선 받으라고. 그것도 못하겠지. 이 한국 재벌들의 문제가 뭡니까? 청년에게는, 구직자에게는 경쟁을 강요하면서 자기들은 경쟁하지 않아요. 삼성을 생각한다. 김용철 변호사가 쓴 책에 보면 삼성이 경쟁기업을 못 견뎌하는 그런 대목이 나옵니다. 이건희가 생전에 에어컨으로는 LG를 따라잡지 못하니까 삼성 에어컨을 공짜로 풀어서 LG를 망하게 하라. 이렇게 지시를 내렸다는 거예요. 와, 김용철 변호사가 이 내용을 밝혔습니다. 그는 삼성 법무팀장이었습니다. 검사 출신이었고요. 고민정은 왜 지난번에는 전략 공천, 이번에는 단수 공천입니까? 거기서 20대 때는 추미애 후보에게 양보했던 김상진 예비 후보의 피 눈물은 괜찮습니까? 김상진이 느끼는 불공정은 부당해요? 고민정 씨 한번 얘기해봐요. 김상진이 억울해하는 것은 부당한가? 본인의 단수 공천은 당연해? 이미 공천 때는 조용히 있다가 공천 받으면 고개를 쳐들 것이라는 말이 당 주변에서 돌았습니다. 고민정 뿐 아니죠. 홍영표의 보좌관이었으며 박지현의 비서실장을 지낸 대전의 장철민 보세요. 벌써 고개를 쳐들고 있습니다. 송갑석, 너는 아직 경선 중인데 왜 고개를 쳐드니? 다 이긴 것 같아? 광주 시민들이 그렇게 우스워? 야, 광주에서 지금 현역 의원들 줄줄이 경선에서 졌는데 너는 이길 것 같아? 고민정 최고위원을 포함해 모든 지도부는 총선을 앞두고 공천 개입과 당을 흔드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이 목소리에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평산마을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도 20년 동안의 친노 친문이 패권을 쥐던 민주당에게 이제는 새로운 길을 갈 수 있도록 놓아주세요. 이제 그저 친문들한테 재중자해를 당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조국 신당 창당은 이해하신다면서요? 그런데 민주당이 이번에 바뀌지 않으면 집권 못한다는 절박감은 이해 못하십니까? 김대중 전 대통령이 동기동계 해체를 주문한 것처럼 문재인 전 대통령은 친문 정치인에게 이재명 대표에게 협력하고 선당 후사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물론 말빨이 먹힐지는 모르겠어요. 본인이 임명했던 윤석열 최재형이도 결국 나중에 문 대통령 얼굴에 침을 뱉지 않았습니까? 자, 이재명 대표도요. 제멋대로 날뛰는 이런 정치인들. 우리 당의 대표는 이재명이 아니라 문재인 전 대통령이다. 이러면서 계속 도발하고 있는데 이거 보고만 있지 말고 할 말하고 원칙대로 밀고 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문재인 전 대통령 시즌2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임종석 아웃! 오늘 반드시 종지부를 찍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